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For all이 나와있죠. all. 그리고 뒷부분이 it is worth의. worth가 전치자죠. worth의 요기가 흔적자리고 빠져있는 자리고 선행사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기량을 다해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it 대신 one이 나올때도 있죠. 비슷한 뜻입니다. Andrea accepted the upper grass of brandy 잔을 권한 브랜디 잔을 받아들였다. and took experimental sip. 시험삼아 한 모금 마셨다. I came here on pole. 충동적으로 여기 왔어요. 대답했다. letting her eyes. 그녀의 눈은 drift towards meet his. 떠다니다가 흘러 그의 눈을 마주치게 허용했다. almost imperceptibly.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턱이 긴장을 했다. Is that right? 그게 맞아요? 그는 조롱하게 말을 했다. dark hazel eyes. 어두운 hazel 색의 눈인 drove deeply into hers. 그녀의 눈을 깊이 맞춰 들어오며 이의를 제기했다. although she couldn't ignore the sarcasm in his work. 그의 말 속에 있는 풍자하는 것. 비꼬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she had her temper. temper는 이럴 땐 화예요. 평정심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hold in check. 억제했다. I just wanted to see you. 보고 싶었어요. she explained honestly. 정직하게 대답했다. the sincerity in her eyes. 그녀의 눈의 정직함이 reach out to him. 그에게 이르자. he had to caution himself. 그는 스스로 trusting her too. 완전히 믿지는 말자고 조심했다. this time. 이번에는 내려가야죠. 이번에는 whether she knew it. 그녀가 알던 모르던 he was on to her. 그녀의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받아들였다. 이런 것입니다. way ahead. 그리고 한참 앞서서 나갔다. rather than feel rewarded in the knowledge. 그러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보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생각은 그에게 아픈 감정을 되살렸다. undaunted. 꺾이지 않은 채 그는 계속했다. she wanted to play out the charade for all its worth. 전력을 다해요. 제스처 게임이죠. 제스처 게임에 하기를 원한다면 가식 게임인 거예요. 가식 게임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받아들일 것이죠. she wanted to see me back on the island. 섬에서 나를 다시 보기를 원했다고. 뭐 그런 거예요. about four weeks ago. 4주 전에. 맞아. he's eyes narrowed as he started her.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그 눈이 좁아졌다. 이런 거죠. 두번째로 가보죠. my little boy is sick. 내 꼬마 아이가 아파. really that's too bad. 안됐네. he's okay. 괜찮아. 하지만 he's milking it for all its worth. 전력을 다해서 그것의 전부다를 이용해서 그것을 빨아먹으려고 해서 야! 키즈 내 애들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다 all이죠. 쭉 내려가지요. play out, milk, 빨아먹다, 이용해먹다. temper는 기질, 성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시대의 경향, 추세라는 뜻으로 쓰여요. the temper of the times. 그 시대의 경향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건 화, 짜증, 녹이 뜻으로 많이 알죠. in a pit of temper, 화가 난 김에. 또는 compose, 침착, 냉정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lose once temper, 그러면 평정심을 잃다. 결국은 화를 내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다가 지격이에요. hold, keep once temper in check. in check, 그러니까 체크 표시하는 거죠. 화를 억제하다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때로는 냉정, 침착이라는 뜻도 되고 때로는 화, 짜증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추, held his temper in check. 화를 억제했다. 지난 시즌, 저번 시즌에. despite rig leading planks. 가장 많이 맞았음에도. he normally, 보통 그는 시즌에서 너무 맞아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emper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시대의 경향, 이 뜻으로. 성품으로 시험을 잘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시대의 경향, 그 시대의 경향, 이 뜻으로도 시험의 어려운 단어로 나오긴 합니다. 자, for all these words는 기량을 다해 그런 거죠. with a wind, 바람이 불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against them, 역풍으로. they had a hard time of it at all. 노를 졌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이 원이 나오면 기량을 다해 전력으로 그런 뜻이죠. Mr. Selinger plays the ingredients. 그 자기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전력을 다해 연기했다. 이런 거죠. 기량을 다해 전력을 다해 연기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까 이 temp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걸 몰라서 시험 문제 틀린 것도 있는 많은 학생들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템포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